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3대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구독, 좋아요도 강조하는데 구독, 좋아요는 곧 불심이며 포교입니다 오늘 한자성어는 성불 부대 막연이라 성불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라입니다 성불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과 또 뒤쪽에서는 가피 이야기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벽 5시 전후로 일어나 108배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고 가끔 절에 갈 때 108배를 합니다 집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먼저 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하는 게 좋고 절할 때 집중이 잘 되면 절을 계속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08배가 힘들면 절반만 하시든지 그것도 힘들면 33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자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불입니다 지심규명래 하는 예불을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천수경 관음정근, 발음문 낭독, 반야심경 이게 가장 간단한 집에서의 새벽 불자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초간단으로 줄인다면 부처님 사진 보고 3배 또는 33배 절을 정성껏 하시고 앉아서 관음정근 하시면 됩니다 관음정근만 해도 됩니다 금강경, 독송, 대성경전, 사경, 대다란이 외우기 등은 뒤쪽에 상황을 봐서 적당히 넣으셔도 됩니다 불자로서 제일 중요한 수행은 관음정근 기도입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관세음보살 수행공득과 가피 이걸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항상 좋은 부문 잘 듣고 실천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 올립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보면 살짝 깨워서 보면 제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경전 독송산매의 힘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평소 낮에 하는 금강경, 반야심경의 독송수행이 완전히 몸에 익어서 무의식 중에 잘 저장되어 있다가 잠을 자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지에 드는 것은 마음공부가 많이 되었다는 방증입니다 오매일의 경지입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산매에 들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이 부분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0년 지낸 인형과 정리를 전원했는데 상대는 충격을 받아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의 업보로 여기며 금강경 관음정근 대다라니 독송 항마지는 칠불열에 멸지에 쥐는 등등 상대가 저와의 인연에 빨리 집착을 끊고 마음 잡을 수 있는 제 기도법 좀 가르쳐주세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것도 큰 고통이겠습니다 본인은 마음을 접었는데 상대가 저러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나 꼭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김유신 장군이 청관녀의 마당에서 자기 애마의 목을 치듯하는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위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 중 금강경 항마 진언을 아주 많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발보리심 진언을 아홉 번 정도 덧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에게 연락이 된다면 정말 딱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상대가 하루에 금강경 7편 독송하고 사경하도록 권유하십시오 그러면 멀지 않아 상대방이 스스로 집착을 놓고 떠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꼴보기 싫은 사람 물리치는 법 이걸 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치장기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금은 아이 수능기도를 스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치장기도가 궁금해서 봤더니 성취가 빠르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치장기도는 영가와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 잠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를 지낼 때 상단 공공시에 치장보사를 부르는 경우입니다 치장제일의 기도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9제 등 재지내는 기간이 아니면 우리 일반 불자들은 절에서의 치장제일 기도 외에는 치장보살임을 부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관세음보살임을 부르면 되고 기도를 속성취하는 데는 관세음보살임의 신통묘형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고 사경하면 됩니다 정법으로 기도하는 우리 불자들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행수를 바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집중력이 떨어져 기도성취가 물 건너갑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수험생을 위한 부모의 기도법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해도 왜 잘 안되는가 이걸 찾아서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몇 년 전 영업이 있다는 사찰에 인등을 올렸는데 너무 멀고 인등비가 비싸서 인등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한데 방법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이 불편하겠습니다 인등을 밝히고 싶은 절에 계속 밝히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여의치 않으시면 제2차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절 또는 인등비가 부담스럽지 않는 절에 인등을 켜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인등 밝힌 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인등 내린 것으로 벌을 받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마에 백호가 있으신 부처님과 이마에 백호가 없으신 부처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백호가 부처님을 표현할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그리거나 조성할 때 32상 80종호를 다 나타내지 않더라도 부처님이라 하듯이 백호가 있고 없고는 부처님의 법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심만 있으면 그냥 부처님 형상이면 다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100% 신심 100% 감흥 이걸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곱 번째 제주에서 온 편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혼하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서른 넘은 아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고 딸도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쉬고 있습니다 아들하고는 소식이 아주 뜸합니다 저는 결혼 전 후에 낙태 유산도 한 적이 있어 그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삶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아직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예, 서너 장의 긴 편지인데 좀 줄였습니다 자식들이라도 뜻이 전혀 맞지 않으면 소원한 상태로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금강경 칠도 하시고 관음정근 최소 한 시간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을 텀텀이 하시기 바랍니다 낙태 유산한 아이가 마음에 걸리면 수자령 영가로 해서 평생위패 영구위패를 절에 올려주길 바랍니다 충고 말씀드리면 이생 다하는 날까지 업장 소멸하면서 공독도 지으면서 사셔야지 당장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 이생은 내가 부처님 법 공부하고 기도 수행하는 팔자구나 이것도 괜찮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식에 대한 미련은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죽지 말고 살아서 버텨라 또 하나는 내생 미래생은 달라진다 이 본문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덟 번째는 멤버십 회원의 좋은 거리입니다 오늘 반야심경 강의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글로 외워가며 어렴풋이 알 것 같았는데 스님께 강의를 들어보면서 그 깊은 뜻이 한량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자 소녀에게 잠자기 전에 꼭 한 번씩 읽고 자도록 했습니다 숙에도 했으니 꼭 하라고 권하였더니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진실한 불자 가족이 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스님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불자이십니다 손자 소녀들이 아주 잘 되시길 기도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좋은 거리입니다 제가 직접 휴대폰을 보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님 저는 꿈인가 생시인가 세상살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나날들이 환희심이 나며 나날이 행복합니다 저는 시간들이 그리 녹록지 않아서 우울증 불안장애로 약에 의연하기도 하고 이제 마음 지쳐서 유튜브에서 스님들 법문 공부도 해보고 이기도 저기도 좋다 하면 해보고 그러나 답답한 마음은 더 깊어지고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8월 초에 우연히 우학스님 생활 법문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희열과 환희가 가슴을 뜨겁게 했답니다 스님 법문 길 따라 아침에 신묘장구 대달하니 33독 낮에 시간 되는 대로 관음경 그 사이사이 멤버십 가입해서 이어폰하고 온종일 스님과 함께 하고 자기 전 금강경 3독 하고 잠을 자니 이제는 꿈도 꾸지 않고 잠도 자고 내 마음속에 화 분노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나날이 기뻅니다 시골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지인들이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요 주변에 열심히 포교하고 있고 내 가족도 포교 중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으나 점점점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건강하십시오 관생부살 예 정말 아주 대단한 불자이십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좋은 걸 또 소개하겠습니다 칸스님 단문단답에 대한 본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몸이 많이 아프고 영감님도 몸이 많이 아파서 많이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오늘 스님 본문 듣고 저도 조금 참고해서 기도할 생각입니다 이제 나이도 8순위 넘었고 젊을 때도 건강이 나빴던 거라 칸스님 뵙고부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님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관생부살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것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불심을 다지고 공부하겠다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너무 거룩하신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나이 따지지 말고 우리는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8순위 넘으신 우리 보살님 그리고 남편 병연회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11번째 좋은 글입니다 스님 한 달에 한 번은 꼭 간포도량 무혈선언에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낮에 시간이 안 나서 저녁시간에 올라갔습니다 산문 칠성각부터 조명을 달아두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BOD 세계명상센터 표지석도 멋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도량이 발전하는 것 같아 환희심이 납니다 스님의 법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0월 16일날 사경봉환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6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 사경봉환이 있는데 희망 성보상도 또 모시게 됩니다 와보시면 어떤 큰일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단문단답과 좋은걸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10월 30일 12시에 열리는 저희 불교대학 부설 이서중고등학교 법당낙성식 및 부챔점안식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사는 지금도 동참할 수가 있고요 또 그날 오실 분들은 각 도량 종무소로 해서 버스를 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사경봉환부패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보살